자 오늘도 텐션 좋은 미스터트롯 탑 세븐과 함께. 야 좋아. 뭐지 이거 뭐지? 오우. 평타. 그냥 그냥 보너스가 그냥 나왔어요 보너스가. 그러나 지금 932 신기록이 나왔고요. 오우. 센터장입니다. 아 안 받으세요. 빠빠 빠빠. 네 오늘 연기를 됐네요. 영탁 씨요. 상관없습니다 노래는 너무. 아버님 응원합니다. 네 응원합니다. 사랑의 콜센터도 알아요. 예 알겠습니다.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. 오우 네. 진짜 진짜 처음 받아 보는 거예요. 오 영찬아. 최고의 듀엣이었어요. 어렵다 어려워. 쉬운 길 아니에요. 그러면 오늘 서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백 번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서울에 백 번 딱 떨어지게. 서울 출발.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다. 아 예 저희 그 요새 그 어머니가 한 두 달 전부터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. 아 그러세요. 될 것 같아요 와. 제가 남자는 주먹 아니겠습니까. 아 예. 아. 지금. 서연아. 아빠가 아빠가. 마셔. 네네네 고맙습니다. 잘자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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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우리 해피 바이러스 눈인 같은데. 아 대박. 아. 힘이 얻으세요. 네. 아 저희. 어 손색 없습니다. 드두두두두? 투투하 13icks Jackson 빠졌던 아하! 강연해부탁드립니다. 고총이! 사람이 너무 좋아하네요. 네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것 같고. 가슴네브 파이팅! 사랑합니다. 그러니까. 엄마는 지금 지금. 동훈이 오빠한테 시집가는 거예요. 귀여워! 자 그리고 동훈. 아유 귀여워. 괜찮으십니까? 아 네. 안 돼요? 죄송해요. 영탁 영탁. 이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? 오늘 스타트가 100이네서 그렇지. 정말 좋은 성공. I feel away. I feel away. 50. 어르신 지금 이제. 저요? 아이고. 영탁 씨 왜 좋으셨어요? 영탁 씨 노래 다 외우고 있네요. 고맙습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고맙소. 하이 마이네임 이즈 찐. 쟤네 공사 중이야. 아 대단합니다. 자 우리 갓. 소윤 기자. 소윤 기자. 아 죄송합니다. 파이킹하세요. 아 부장님 왜 이렇게 안 웃어. 야 인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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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영탁 배우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. 아 이제 박영탁 배우께서 봤을 때. 아 잠을 몇 시간 잡니까? 왜냐하면 키 크려고 그래요 키 크려고. 키 크려고. 아 근데 이제. 아 목소리가. 어떤 일 하십니까? 아 꿈 꿈을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. чист 어두워. 칠 학년. 와 7학년이세요? 칠학년이세요. 뿅뿅. 아 필요하시지. 아직 딸이 사춘기라. 진짜 옛날 사람이 인강 얘기는 상당히. 소개되어. 오늘 이 텐션으로. 3. 이야 이거 완전. 대개 대개. 자 저를 받고. 100일 축하합니다. 이야. 환상적이었어. 환상적이다. 예예. 얼마큼 좋아하십니까? 뭐. 한번 일단 보내 봅시다. 수고한 보물이 29년. 사람도 있으시고. 진짜 좋아한다 내가. 우와. 오매 오매. 오매 오매.